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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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번 몰카를 위해서 사이드밀러를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드밀러 부시고 반응보기 몰래카메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희는 지금 우승거래소 정훈이네 집시원차장에 와서 차를 찾아놓은 상태입니다. 제가 사전에 미리 정훈이 와이프랑 제가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정훈이의 동선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찾아왔는데요. 정훈이가 이따가 어린이집에 애들을 데리러 나간다고 했거든 한 3시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미리 와서 세팅까지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와이프한테 통화를 한번 해보고 확인할거지 제가 바로 몰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누나 정훈이 차 찾아서 왔는데 3시에 가는거 맞지? 어 3시에 되들어간다니까? 차 사이드밀러 좀 부시게. 아 야 뭐 사이드밀러 가네 어디서 어디 안 사은거는? 어디서 쇠를 부셔 그냥. 어제 싸웠어? 어 남는거 없이 다 부셔보실. 다 부셔도 돼? 그래 부셔 그냥. 하하하하 수고기 싫은데. 알았어. 어어. 술냄새를 진짜로 풍기기 위해서 쇠소주를 살았습니다. 까서. 열어서. 위쪽에다 위쪽에다. 어우 냄새. 형도 좀 해. 자. 좀 많이 뿌려놔.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.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뿌려놔야돼. 오케이. 자 그럼 기다려보겠습니다. 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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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note Niagara 곳 ole 가 Altern 해 Car 아 또 뭐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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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거? 아 이거 놔, 아니야 나라고 뭐야 뭐야 나라고 무슨 거 없냐? 나 술 한 거 없어 뭐야? 술 뿌린 거야 아이씨 아 진짜 뭐야? 뭐야? 니 거 아니야 아 잠시만다 드리네 멀쩡히 있으려고 이거 아니야, 이거 그냥 구형구형 야 씨 와 나 씨 다리 다쳤는데 뭐야 아 다리 다쳤어요? 어 어? 괜찮아요? 아니? 야 부서진 소리 뭐야 이거 밟은 거에요, 이거 이거 부신 거에요, 이거 아휴, 클라스틱 바가지 아 내 거 봐 야 너 술 한 거인 거야? 아니 술 한 수가 왜 이렇게 놔? 아 이거 그냥 아 우리가 소주를 몸에다 뿌려놨어 아 씨 몸이 막 떨리네 아니 누가 난 누가 뭘 여기 와서 찬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차로 가는 거야 너 씨 뭐야 차한테 도망가 갔더니 누가 뒤에서 오죽을 싸는 거야 어떡하지 나 지금 막 몸이 계속 떨려 아 형 이거 뭐야? 아니 어제 민선영상을 싸웠다네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잘못 봤지 아휴 야 진짜 디테일하다 우리가 다 몸을 다 돌아다니는 단신이 필요한 거 아니 근데 기가 막히게 날라 진짜 날아가는 게 사진을 맞추고 있었지 빛나 와 이걸로 소리가 나는 거야? 와 진짜 여기다 대고 빡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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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성동이 형은 어디 있어? 어? 성동이? 성동이 형 지금 집에 있을 거야 시험 쪽에? 오늘 이따가 한 6시쯤에 만나기로 했는데 바로 가? 스케줄을 맞으면 저희가 가서 한 번 아니면 아 오늘 만나기로 했어? 오늘 6시에 저기 일산에서 뭐 저녁이랑 또 있거든 아 그래? 수혜 씨가 너무 좋으니까 야 너 보니까 나 애들 날로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도둔 놈들 이거 진짜 그러면 와 나 진짜 애들도 까먹고 있었다 야 나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아 형님 어디십니까? 어디 집이에요? 네 아 그래요? 뭐 하나 하고 전화해봤어요?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네 네 까만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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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스 음 어 오른쪽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외제차 이거 아니야? 이거 구형 구형 K3 같은데 봐봐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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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우리 차를 옆에 근데 형이 내 차 모르거든 차를 정말 힘들게 지금 찾았습니다 네 이제 그 뭐야 정훈이가 어 일산에서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송동이 형 나온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빨리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세팅하고 나오기 전에 바로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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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뿌려 소주 이걸로 빨리 빨리 해야 돼 오 오 오 옐로 아이씨 시작 시작 아저씨! 아저씨! 뭐야! 아저씨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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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아저씨! 뭐야! 아저씨! 뭐야!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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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그게 쏟 래요.. 야이씨 뭐야 아니 아니 여기 아이씨 야 이거 뭐야 아이씨 이거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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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갈리기가 너무 빠른거야 아이씨 나 빠른데 아니 술 취한 사람이 뭐가 이렇게 빨라 아니 내가 술 취한 사람이잖아 아 너무 좋지 않았어 차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씨 여기 건네더니 손만 좀 됐어요 아니 뭐 부셔도 되는데 차가 오래돼가지고 아이씨 깜짝 놀랬는데 아이씨 나 또 넘어졌어 거의 근데 저인줄 몰랐잖아 몰랐지 어떻게 알아 충원아 오늘 처음 이렇게 보고 나는 또 모르니까 이런거 할 사이는 아닌거 같은데 형 믿고 따라왔어 아이씨 무슨거리에서 성공이요 볼까 성공 열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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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케미야! 열롤롤롤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롤롤롤롤 깜짝 놀라는데요 와 네 조심히 들어가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네 정말 아있데 최고면이라 진짜